안녕하세요. 마인드마인즈입니다. 오늘은 이미지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능과 글자가 타자기처럼 써지는 효과를 활용해서 동기부여 릴스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캔바홈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고 릴스를 검색해 줍니다. 캔바는 옆쪽에 보이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빔페이지에서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사진을 넣어줄 건데요. 요소에서 비오는 날 사진을 찾아볼게요. 사진에 보이는 왕관 표시는 프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고 무료 사용자분들은 요소 한 개당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무료 사용자분들은 무료 사진에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으로 골라볼게요. 동기부여 인용문을 넣어줄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저는 미리 찾아둔 인용문을 넣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면 편집창 아래 확대 조절을 하셔서 페이지를 확대해서 보시면 작업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넣어주고 폰트를 바꿔줄 건데요. 슬랩 세리프를 클릭해주고 여기서 디딤명 주체를 골라주었어요. 글자 크기는 드래그하거나 상단에 글씨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과 색상을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아줍니다. 글자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효과에서 타자기를 클릭해 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언제 등장을 하는지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입장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프로 사용자분들은 스피드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움직이는 사진을 넣기 위해서 요소에서 프레임을 하나 골라줄게요.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 준 다음 여기서 사진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만들 거예요. 이제 프레임에 넣어줄 사진을 하나 골라줄게요. 저는 고양이 사진을 하나 골라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사진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건데요. 상단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요소를 드래그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오죠. 고양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움직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움직임의 스타일을 부드러움으로 해주었고 스피드 조절도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재생 시간을 조절하려면 위쪽의 시간 편집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시간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릴스 디자인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응용해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재생되는 느낌의 릴스 디자인을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릴스 사이즈를 하나 열어주고 방금 했던 것처럼 원하는 사진을 넣어주고 위치를 조정해 줄게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동기부여 인용문을 넣어줄게요. 글자의 크기와 폰트도 바꿔주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세요. 맨 아래 배너 모양을 넣어줄 건데요. 도형에서 모양을 하나 골라줄게요. 저는 타원 모양으로 사이즈를 길게 조절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안쪽에 색상을 없애주고 테두리 굵기를 조절해서 화이트로 넣어줄게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하고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다면 넣어주세요. 그 다음 선을 하나 추가해서 길게 만들어줍니다. Shift키를 누르면서 조절해 주면 선이 흔들리지 않게 조절할 수 있어요. 중앙을 맞춰주고 위치를 정해 줄게요. 도형에서 원 모양도 하나 추가하고 사이즈를 작게 조절해 줍니다. 2원이 선을 따라서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원을 선택해 둔 상태에서 위쪽에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 만들기에서 이번에는 선을 따라서 드래그해 줍니다. 이때도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움직여 주세요. 움직임 스타일은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시 텍스트 하나를 추가하고 시간 표시 글자를 넣어줄게요. 간격을 조절해 주고 복사해서 옆쪽에도 하나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위에 재생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원 모양을 하나 추가하고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사각형 도형을 추가하고 사이즈를 조절해서 원 안에 넣어줄게요.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세 개를 드래그해서 그룹화해 줍니다. 이번에는 양쪽으로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원하는 버튼의 모양이 있다면 요소에서 찾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는 삼각형 도형을 불러와서 만들어 줄게요. 사이즈를 조절해 주고 복사해서 두 개를 나란히 놓아줍니다.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옆쪽에도 놓아 줄게요. 회전을 해 줄 때 상단의 위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회전 각도를 직접 써서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한 번 재생해 볼게요. 원을 막대 끝까지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조절해 줄게요. 글자에 타자기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 줄게요. 이렇게 글자가 타자기처럼 써지는 효과와 플레이어가 재생되는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맨 아래 배너가 아까 타원 모양을 줄여서 만들어줬었는데요.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서 다른 도형으로 변경해 줄게요.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 도형을 불러와서 변경을 해 주었는데요. 타원 모양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색상을 빼주고 테두리만 화이트로 바꾸고 굵기는 사로 해 주었어요. 좀 더 깔끔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캔바에서 오디오를 넣어 줄 수도 있는데요. 왼쪽의 오디오를 클릭해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가 있어요. 여기서 음악을 넣어 주셔도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업로드하실 때 인스타그램에 있는 음악을 사용해 주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려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효과와 타자기 효과로 릴스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